10편 제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.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.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섰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.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.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 요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.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.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.